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지석 왕이 서가에서 의문의 사실을 발견했다.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방패가 아니야? 간. 방패가 맞지. 어디 보자. 문이 있어. 어? 알았음? 진짜? 정말? 저도. 오민석 씨? 네. 감이 옵니까? 오민석 씨에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알 것 같아요 아 저도 알 것 같아요 오! 정답 정답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알겠다 아 어? 아 나왔다 아 저게 제 생각엔 아 이거 뭔 일이네 D 아니야 D? 오 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네네 왕자가 반을 나눴을 때 알파벳 E잖아요 다섯 번째인 거 같아요 오 오 그래서 O가 되는 거고 반을 나눴다고 F가 반 쪽에 오른쪽 F가 6이고 저게 K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C C니까 3이 아닐까 정답은 요거는 3 오 나무목을 키위로 보는 게 좀 어려웠어 네 저도 이야 풀었어요 아 근데 양보해 주셔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철저히 부르내면 되니까요 철저히 철저히 내가 처음 부르는 것처럼 할 것 같아요 정답 네 포함은 하나 하나 세게야 세게 연기 아 못하겠어 진짜 왜 우리 리액션 받아줘야 돼 아니 그 여기 오고 있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랄게 우리 빨리 리액션 받아줘 이거 진짜예요? 웃고 있으면 안 돼 아 나 미친 이거 못하겠는데 레디 시즌 23 액션 방패 아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는 괜찮으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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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6 6 6 7 10 9 그게 확실한가 봐 아 나 너무 웃기다 뭐 웃기지? 답이 뭔데? 뗐습니다 뗐다 연출 좋아 자 신입사 갈게요 2시에 뭐예요? 3점 완전 좋아 멋지네, 잘 풀었어 잘 났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